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지방아파트 비교하는거 두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와 전주, 군산, 익산에 대해서 단지들을 가져와 봤고요. 3개 단지를 뽑아 왔습니다 전주가 2개고요. 하나는 청주입니다. 전주의 효자동, 효천 루밀인 더 프레스티지, 송천동의 에코시티에 있는 에코시티 자이 2개가 전주고요. 하나는 청주가경아이파크 3단지, 가경동에 있는 아이파크입니다. 전부 다 대장급 단지예요 그래서 청주와 전주에서는 이렇게 5억대 중후반 정도 되는 가격이 거의 최고가에 해당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총대에서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와야지 제가 수도권이랑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씩 설명을 하나 드려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전주의 효천지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효천초등학교 위쪽 토포마 아파트이고요 20년식으로 신축이죠. 위쪽 이 생활권 좀 더 위로 가면은 LH에서 지은 색지가 있어요 거기도 나름 선호되는 준신축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구축, 준신축 이렇게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효천지구는 신축 단지가 4개 정도 모여 있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5억 2천만원에 지금 현재 전세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전주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제 곧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8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오죠 다음은 에코시티의 중앙에 있는 에코시티 자이 2차입니다 가격은 5억이고 전세 3억 5천으로 투자금은 1억 4천 5백만원 들어갑니다 입지적으로 효천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상권이나 관공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근데 여기는 딱 이 택지만 있고 홍천동 자체가 조금 오래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전통적인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지만 효천지구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또 송천동에 있는 이 에코시티가 훨씬 커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좀 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저는 에코시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환경에 비해서 가격이 5억 초반 4억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도리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군부대가 있던 부지를 전체적으로 택지로 형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 공원을 살려놓은 거고요 되게 전주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가경동 청주죠 청주가경아이파크 3단지고 가경동은 외곽에 지어지고 있는 택지예요 그래서 밑에 5단지가 새로 최근에 들어왔었고 이렇게 신축 택지가 한 신축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복대동이 가장 좋은데 복대동의 가장 큰 단점은 주상복합이라는 거예요 돼지 지분이나 어떤 주거 여건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타입이 애매한 부분이 있죠 파워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경동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확 끌어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5억 후반에 형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청주와 전주를 비교를 하면은 청주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 수가 20만명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대는 대장급의 가격대는 비슷하죠 그러면 청주가 조금 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 3개 단지를 가져왔고 얘를 한번 수도권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단지들을 쭉 나열한 상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5억에서 6억대까지 가지고 왔고요 한번 쭉 내려가 보면서 저번처럼 비슷한 가격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 안양에 있는 단지들을 쭉 뽑았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네들도 다 나쁘진 않은데 서울도 나오네요 도봉구, 기흥구 이런 거 좋죠 금화말 이런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5억의 투자자금 이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이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상갈동의 금화말 여기가 수인분당선 근처에 있고 루터대학교 이런 것들이 옆에 있고 아로마퍼시픽의 어떤 연구원 이런 게 있는 곳인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 뽑아 놓을게요 용인의 단지를 하나 뽑아 봤고요 수도권이 5억이니까 뭐 연식은 조금 구축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생각한다면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쭉쭉 내려가 볼게요 김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김포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남동구 인천을 한 번 보고 인천의 신축급이죠 이 정도면 2015년식 구월동 아시아선주촌 6단지 남동구에서 상당히 좋은 단지 중에 하나인데 투자금이 1억 정도 들어가고 5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방 광역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천은 광역시고 청주와 전주는 중소도시죠 광역시가 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인구도 여기 200만이 넘어가고 수도권에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얘도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쭉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연식을 이렇게 좋은 것들은 표기를 해 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도권에서 연식이 좋은데 이제 5억대 30평대 5억대들은 웬만한 외곽에 있겠죠 굉장히 외곽에 있거나 지하철이 거의 없거나 이런 것들인데 일단 지하철 있는 거 하나 남동구에 지하철 없는 데 하나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쭉쭉 넘어가 볼게요 연식 좋은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하동 주상복합 이런 건 빼고요 대형봉 인천은 하나 썼으니까 인천이 아닌 곳에서 한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연식이 좋진 않아도 이런 거 신갈동 똑같은 용인에 똑같은 기운군데 아까 금화마을이랑 그래도 지하철로 한 칸 차이 나는 곳입니다 5억 5천 한 칸이 좀 더 서울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이 더 비싸죠 얘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파주 화성 용이도 나오는데 권성구 지하철이 없는 곳들이 지하철이 너무 먼 곳들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부천아이파크 이거 괜찮네요 5억 중반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요 가격을 보고 투자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것 중에 연식 좋은 걸 고르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렇게 준신축 이상들은 요즘에 봉사비도 비싼데 이런 애들이 뜰 거 같아요 약대동 9천아이파크까지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한 번씩 하나씩 찾아 볼게요 금화마을 대우현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용인에 있고요 산갈역 근처에 있는 단지입니다 산갈역에서 나와서 들어가면 3,400m 안쪽에 있는 역세권 단지고요 투자금이 이제 2억 조금 안 되게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구월동 인천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역세권인 단지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월동에 가셔야 돼요 인천 남동구고요 가보면은 이렇게 준신축, 신축급의 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구월동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인천 2호선과 1호선이 왼쪽에 있고 인천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장급 단지들이 있어서 택지가 연담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상당히 깨끗한 환경이어서 좋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까지는 꽤 걸려요 걸어서는 못 가요 걸어서는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비역세권 예역세권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신갈동 기흥파큐 같은 용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정 부분 택지 근데 이제 생긴 게 약간 난개발식으로 되어 있죠 골프장도 막 있고 그래도 수인분당선이 굉장히 좋은 호선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700m 안쪽에 들어가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여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네 언덕이고 동별로 이렇게 골프장 뷰가 나와서 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대 2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죠 마찬가지로 약대동 아이파크 구천 1기 신도시죠 이렇게요 약대동 아이파크는 이제 상동 위쪽에 있는 약대동이고요 상동역에서 이렇게 2km나 걸리네요 구천시청역에서는 1점 몇 킬로 약간 애매해요 역세권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장점은 2017년식이라는 거 1기 신도시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인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부축이다 보니까 신축으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1.1km 1.5km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인 게 버스 타면 금방이고 걸어서도 뭐 좀 갈 수 있겠죠 멀긴 한데 아무튼 이건 비역세권이라고 할게요 대신에 1기 신도시 근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건 얘네 둘인 것 같아요 둘이 좋고 비역세권들은 가격대를 봐야 되겠죠 역세권이 연식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01연식 04연식 이렇게 되어 있고 비역세권이 이제 연식이 좋게 되어 있죠 근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나가고 구월동은 가격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비역세권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해도 인천 1호선 2호선 근처는 사실 애매해요 역세권의 의미는 약간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역세권에서도 큰 의미 없는 호선 근처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뺄게요 잘못 보고 안내 이렇게 하면 결국엔 용인이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천은 가격도 조금 높기 때문에 용인이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신갈동 기흥 파크뷰가 나름 입지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택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규모 택지 저는 얘가 입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랑 얘랑 봤을 때 쟤는 얘가 3번, 얘가 2번 연식이 좋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용인 쪽이 저는 부천보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직장 이런 것들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판교도 가깝고 강남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리인데 자칫 직장이 약간 부실하죠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의 직장을 생각하고 역세권임을 생각한다면 여기 1번, 2번이 좋은데 1번, 2번은 약간 가격대로 현재 가 있죠 투자금이 좀 더 적게 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갈동에 금화마을 대우현대 여기를 뽑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술연구원이 있고 여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외국인들이 전세로 많이 거주를 하고요 여기 살짝 안 보이는 곳도 여기도 직장이에요 약간 제약회사 직장이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라인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인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여기도 빨간 버스도 자주 다녀요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언제 들어갈 수 있고요 수원도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여기 학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갈동이 용인 기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골랐고요 청주와 전주에 비해서 물론 청주와 전주가 대장급 단지들이어서 5억이 넘어가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신축이라서 좋긴 한데 그래도 같은 금액이거나 투자금을 생각을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단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장급 단지를 가져와서 이제 수도권이랑 비교하면 수도권이 나오는데 그 아래 단지를 비교를 하면 가성비를 고려해서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지방의 사이클이 좀 더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짧게 돈을 벌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영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단지들 위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수도권에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를 가지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 봤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